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오시리스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약삭발은 워럭이 제시한 새로운 신비로운 퀘스트가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시간의 회량을 터범하기 위해 이 퀘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퀘스트가 전력질주가 아닌 마라톤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진행상황에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살라딘경이 탑에 돌아와 강철깃발을 시작합니다. 강철깃발 및 용맹점수 보너스는 1월 22일 오전 2시부터 1월 29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시즌 첫 강철깃발의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로켓발사기 킬이 필요한 퀘스트 라인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이 퀘스트 단계를 변경할 수는 없었지만 아직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 퀘스트 단계를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호주를 장악하고 있는 화재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소방관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화재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노력과 야생동물 구조를 위해 한정판 티셔츠 모금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번지스토어 및 번지이유스토어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한정판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으며 게임 내 문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셔츠를 구매하면 별빛, 밝은빛 문양 코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부터 2월 19일 진홍의 주간 종료 시점까지 번지스토어와 번지이유스토어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티셔츠 판매로 인한 수익은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소방대와 호주 야생동물구조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패치인 2.7.1의 일부 사항을 미리 보기합니다. 플레이어는 빈 화력팀 슬롯을 선택하거나 항해도 화면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여 수호자 명단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활동이 선택되면 리더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퀘스트나 명단으로 이동한 후 다음 선택간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겜비 최고조 무기 위험천만이 광란 1스택과 2스택에서 현재 2,170, 2,120에서 2,190, 2,410으로 초당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부쌈빛에 화면 흔들림이 조정됩니다. 여러개의 직업방법 후 개조부품을 중복 장착할 때 감소하는 증가 수치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이런 개조부품에는 직업능력 보존, 감흥, 격려, 단열, 면제가 포함됩니다. 유탄발사기 수집과 개조부품은 더 이상 일반탄박스를 얻었을 때 유탄발사기의 특수화기탄을 획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2.7.0.2 핫픽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원 종결자의 브로드헤드 특성이 다단히 히트를 하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융합소총 수집과 개조부품과 선형융합소총 수집과 개조부품을 순서대로 모두 장착했을 경우 특수화기탄약을 얻으면 중화기탄약까지 얻어지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텔레스토와 헤비급펀치 오벨리스크 개조부품을 함께 사용할 때 더 이상 특수화기탄약이 다량 생성되지 않습니다. EDG 오벨리스크가 간헐적으로 상호작용이 안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해식의 부상이 두번 지급되는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에버버스 웨이포인트 알림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깜빡이지 않습니다. 8시즌 스타터 번드를 구매한 경우 9시즌 스타터 번들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총 제작자 주간 목적지 현상금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매일이 아닌 매주 제대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7연의 장 1일 현상금이 매일 교체됩니다. 이번주 초에 에버버스에서 태양 하위지각 감정표현이 800실버로 판매되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감정표현은 시즌페이지에서 올바른 가격인 500실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표현을 800실버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플레이어들에겐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알려진 문제사항입니다. 방어구 2.0 초월의 축복 개조부품이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단의 구덩이에서 구역을 이동할 때 간헐적으로 캐릭터가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결점 완료를 방해하진 않습니다. 내소스 오베리스크의 해시계 프랙탈린 추출기 3의 설명이 공격전을 완료할 때라고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시계 및 전시장을 완료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주 주간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